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첫 성경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동행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이성들과 여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친구들도 있긴 있었지만 형제도 제가 집안에서 삼형제 어머니만 혼자 여자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하고 있는 게 참 어색해요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매들을 같이 이렇게 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기억으로는 한 살 한학년 어린 동생 되는 여학생 아이와 이렇게 길을 같이 걷게 됐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데이트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 여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여자들하고 길을 걸을 때는 여자 쪽의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저는 그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예의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좀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늘 걸음이 빠른 것에 익숙했고 이 고개는 앞을 쳐다보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땅바닥을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가기보다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걷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누가 걷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날도 그렇게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동생은 저의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참다 참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오빠 그건 예의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둘이 걸을 때에는 같이 걷는 다른 사람의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같이 걷는 것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닌가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과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혹시 이런 음성을 듣진 않나요 예야 너 너무 앞서가는구나 나보다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예야 나와 좀 보조를 맞추어 동행할 수 없겠니 같이 걸어갈 수 없겠니 그런 주님의 음성이 혹시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신앙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대답을 한다면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걸음을 걸으며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장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던 우리의 믿음에 모범되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은 우리 교회도 에녹이 있어요 신에녹이라고 그래서 우리 에녹이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사만 받는 것의 시기에서 동생을 살인하고 맙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그 일로 인하여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왁께서는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 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대신하다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한 사항들을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서는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노아까지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5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에노스는 개난을 개난은 마할랄레를 마할랄레를 야렛을 야렛은 에녹을 에녹은 무드셀라를 무드셀라는 라멕을 라멕은 노아를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을 라떠라라고 하면서 쭉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기 말고 여기저기에 그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일독을 하면서 아마 은혜 받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족보가 아닌가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대 손이고 몇 대 손이고 야 이게 도대체 뭔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는 그 족보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지나간 역사의 그 발자취 발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발자국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foot print라고 그러죠 foot은 발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print는 자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자국은 우리가 걸어온 길 또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살고 나면 뒤에 남아있는 그 이력 그 발자취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오면서 우리의 발자취가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 발자취는 현재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발자취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프린트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린트 돼서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걸어온 저 발자국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프린트 돼서 남는다고 하는 발자취로 남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즉 족보에 대해서 오장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1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본문에 가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과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녹에 관한 기록인데 이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에노아까지 13대이고 그 중에 7번째가 에녹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누구는 몇 세에 누구누구를 낳았고 누구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반복되는 패턴과 공식으로 설명되다가 바로 이 에녹을 말하면서 이 패턴, 이 규칙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과 공식을 깨트리면서까지 그 등장하는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독특한 표현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이것을 짧은 구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이 에녹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의 전부 이력의 전부예요 아니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을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원어적 의미에서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랑 신부가 함께 산다 이 뜻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죠 부부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순정하고 인내해야 합니까 그렇듯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에녹을 추석하면서 히브리스 기자는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에녹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300여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있었을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무릉도원에서 편한 곳에서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나 묵상하며 그렇게 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이 범람했던 최악의 시대를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앞으로 넘어가 보면 가인 계열의 사람들 즉 세상 사람인 라메과 그 아들들이 살았던 그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었어요 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타락이 넘쳐나는 그런 최악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이후에 세상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시대는 이제 머지않아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어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찌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그 시절이 바로 이런 전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야? 300년이야 1년, 2년도 아닙니다 300년을 변함없이 더군다나 에녹은 대가족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시족사회, 그런 환경의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 가문이 300년 동안 자손을 출산했다면 적어도 수백, 수천 명은 그 가족으로 딸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키우며 양육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에녹 과정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00년 동안 문제가 없었겠어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 그렇게 대가족을 이끌며 그 가족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또 괴로운 일도 있었을 테고 먹여살리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에녹은 변함없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그러한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환경에 최악의 길에 서 있었을지라도 하루쯤 한 달쯤 한 1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니라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어지러워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던져주는 에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 1년 한 달 하루가 아니라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이 에녹과 같이 최악의 환경 죄가 범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을 꼭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남겨진 삶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칙은 무엇이었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는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는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인데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무드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고대 언어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기억해 놓으시죠 이 무드셀라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무엇무엇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가 죽으면 무엇무엇이 쏟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온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내가 오면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 이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내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드셀라라 지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에녹이 깨달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이 있구나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변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인생에 몇 번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을 알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꾸만 이것을 망각하며 사니까 이 땅을 잡고 사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여기가 전부 있냐 여기에 다 투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드셀라 심판이 쏟아진다 심판이 다가온다 그날이 있다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5조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중세 시대에는 대서양 건너편에 대륙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었어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에녹은 이사가듯이 여행을 떠나듯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뭐냐면 후손의 축복이에요 에녹의 후손 가운데 심판과 멸망의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누가 있었다고요? 노아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나 개인적인 차원 나의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할아버지로 인해서 그 후손의 가문이 죄악이 관용한 시대에 구원받은 가문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예비하는 가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 에녹의 후손이었던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6장 구조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번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동행했다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듯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상 에녹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는 것도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행하는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더욱더 정진을 하고 또 힘을 또 정성을 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노 그는 최악의 시대에 주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맡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무드셀라를 예비했듯이 아니 에녹에게 에녹이 그 노아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었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300년을 아니 우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